세롬이가 우진북화원에 6학위를 했네요 세롬 해줄까요? 이거 봐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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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면 되죠? quiet 소리가 이렇게 소리하죠 quiet 그럼 얘는 누가 구 소리 되겠어요? 숭가 구유 얘는 누가 I 소리 되겠어요? 아이 그다음에 이 어가 항상 너도 나도 어가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거 어디죠? quiet quiet 라고요 quiet quiet 가 아니고요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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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의 소리가 뭐예요? quiet quiet i가 o 됐어요 quiet 그 다음에는 sit 쓰는 방법은 i가 e 됐구요 그 다음에 받아 쓰는 방법은 sea ea는 뭐나 뭐가 된다 했죠 a나 e가 된다 했습니다 a는 아니구요 ae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읽고 ee가 무슨 소리네요 ee는 나를 확실하게 e라고 소리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e가 두 개 있는 거야 c 뜻은 이건 보다죠 보다 c 받아 c 보다 발음 똑같은데 스펠링 다르고 뜻 다르니까 조심하세요 ea는 e나 e가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 quilt 쓰는 법은 okey 그러면 quilt quilt가 아니고 quilt인데 이건 q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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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하잖아 quilt 그럼 얘 퀴 소리 누가 내겠어 퀴 quilt quilt quilt가 아니고 quilt 퀴 quilt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quilt 말고 quilt quilt 잃어내란 말이에요 okey 그 다음에 풍은 red 쓰는 법은 okey e가 내는 새가의 소리 ee o 중에서 대표 소리 e가 됐네요 rod가 아니고 red죠 okey 그 다음에 모래는 send 쓰는 법은 o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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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의 소리가 E 됐으니까 이렇게 합치면 IN, R은 R, 여과의 소리가 RE, RING 오케이 진효야 할거 많을텐데 그 다음에는 퀴즈 쓰는 법은 Q, U, R, Z 오케이 이게 여과의 소리가 Q,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QUILT, QUILT 말고 QUILT 됐습니까? 그 다음, REIN 쓰는 법은? 라, 에, 에, 은 레인 에이가 에 됐고요, 아이가 이 됐고, 각자 한테 표소리내고 있고요 그럼? 브라마스 쓰는 방법은? 로보트 로봇 얘는 퀸 쓰는 법은 이 이가 무슨 소리네요 이 확실히 이 소리 내달라고 하는 뜻이라 했죠 오케이 잘했습니다